뭐야? 사람을 가졌지? 누가 몰라요? 재벌 집회를 청산해야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해로만 이렇게 보다가 헐락 먹어버리기나 하고 죽여버리기나 하고 자기 밑에 2인자부터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잘못한 사람의 문제지 재벌의 문제입니다 재벌의 문제예요 대기업의 갑질, 비리 이런 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본 원인은 기업의 사유와 주무장관은 그렇게 썼는데 그 정도밖에 코멘트가 안 나옵니까 그 사람들의 순기능 역사적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나라 경제 근간이 불법해요 삼성에서 뭐 받는 거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당신이 고소하세요 제가 2번 환자 안 받았으면 간빵에 가야 돼? 이 시각 세계가 감사합니다.